1. 서론. 전유진과 일본의 특별한 인연. 전유진은 최근 일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이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결과 일본 내에서의 그녀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유진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롯데 저작권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2. 전유진의 성장 배경. 전유진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전유진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가르쳤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무대에 서며 노래의 기본기를 다졌다. 3. 전유진의 음악 경력. 전유진은 데뷔 이후 빠르게 트로트 장르에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그녀의 신사동 그라운드와 같은 히트곡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곡들은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며 그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4. 일본 시장 진출. 전유진의 일본 진출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음악은 일본의 전통적인 음악과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일본의 팬들은 그녀의 노래에 쉽게 매료되었다. 또한 그녀는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본어로도 곡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녀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5. 롯데 저작권위원회와의 관계. 전유진은 최근 롯데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게 되었다. 이 협력은 그녀의 음악이 일본 시장에서도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 저작권위원회는 일본에서 전유진의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고 그녀의 곡이 일본의 다양한 매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전유진이 일본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6. 일본 팬들의 열렬한 지지. 전유진이 일본에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이다. 일본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진심이 담긴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더욱 그녀를 응원하게 된다. 그녀의 공연에서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7. 일본의 트렌드와 전유진.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유진은 일본 팬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일본의 최신 트렌드와 잘 어우러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8. 전유진의 일본 내 활동. 전유진은 일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팬미팅,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도 그녀를 다루는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9. 전유진의 향후 계획. 전유진은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그녀는 새로운 앨범 작업과 함께 일본 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예정이다. 그녀의 이러한 계획은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0. 결론. 전유진의 미래와 일본의 응원. 전유진은 현재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롯데 저작권위원회와의 협력은 그녀의 음악이 일본에서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팬들의 응원과 사랑은 전유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녀는 앞으로도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음악적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트로트계의 신성. 전유진의 롯데 대사 임명. 전유진. 세상을 놀라게 하다. 트로트계의 라이징 스타워 전유진이 7월에 롯데 쇼핑몰의 대사로 임명되며, 팬들과 미디어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을 넘어 그녀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전유진의 대사 임명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주요 도시의 롯데 쇼핑몰은 그녀의 포스터와 축하 꽃다발로 가득 찼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에 맞춰 춤추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고, 그 열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롯데의 특별한 선택 이유. 롯데의 경영진은 전유진의 음악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녀를 대사로 임명했다. 한 관계자는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라며, 그녀의 에너지가 롯데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팬들과의 소통과 새로운 앨범 전유진은 대사 임명 소식과 함께 새로운 앨범 발표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더욱 높였다. 그녀는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해주며 소통을 이어갔고, 팬서비스 또한 최고였다. 전유진, 글로벌 스타로서의 도약 전유진의 롯데 대사 임명은 그녀가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장악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전유진의 대사 임명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그녀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감성적 깊이와 진정성을 잃지 않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가능성 전유진은 이제 롯데의 대사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음악과 롯데 브랜드의 결합은 앞으로 더 많은 팬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낼 것이며, 그녀의 활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다. 11. 전유진과 일본의 문화 교류 전유진의 인기는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팬들은 전유진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 사회적 메시지 전달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그녀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곡에 담긴 감정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특히, 그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3. 팬들과의 소통 강화 전유진은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과 음악 작업 과정을 팬들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팬들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반영한 음악 활동을 통해 더욱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14. 10삭 결론 전유진의 글로벌 성공 결국, 전유진은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5. 1. 12삭 결론 ou 12삭 결론 Terra 그리고, 番 forens parc